와 이거 뭐니? 자 오늘은 거질매기 잡으러 이른시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 근처 강로가 와가지고 고주밍이 한번 재밌게 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에 얼음이 불쌍하고 어제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1시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딱 그것만 하고 그냥 잡히면 잡히는대로 자 고주밍이가 불쌍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메탈 게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라이트한 볼랑로드 메탈 제비로 승부를 오늘 보는 걸로 하고 핑크 컬러로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와 물속에 엄청 많네 한 마리 잡았는데 와 첫 캐스팅 첫 캐스팅 한 마리 나옵니다 첫 캐스팅에 역시 엄청나게 많네 큰 애먹을 수 있다 큰 애먹을 수 있다 아 맞다 어후 오픈 우와 엄청나게 또 간다고 네 뭐 오 제빵어다 제빵어 오 제빵어 엄청 많아 이거 보여요? 이거 봐 이거 봐 엄청 많아 제빵어 이거 봐 이거 봐 보여요? 잡아야겠다 오 제빵어 뜨는 거 봐 이거 한 번 해봐요 제빵어 잡아 봐 오 커 엄청 이거 5자 넘게 했는데 이거? 야 6자 되겠다 이거 와우 와우 오 오 오 équło 물었다 물었다 아 빠졌다 제빵어 제빵어 תע대 예 내려가질 않네 이 정도까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제빵아 제빵아 아 이거 뭐니? 제빵으로 말씀 Moreover rash 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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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온다 아쏘아쏘 드디어 제발 장난 아니네 으아 지금 어마어마하네 쿠킹은 된 것 같은데 뛰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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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오 오 오 오 오 아 이거다 오케이 다 떴습 다 랩 어? 빨리 시작해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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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랩 랩 랩 랩 랩 오셔가지고 옆에 쪽에서도 고위가 잘 되니까 오늘 했던 재료장 같은 데는 그쪽은 못 들어가는데 옆에 쪽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니까 오셔가지고 옆에 쪽에서도 고위가 잘 되니까 자기 자리만 좀 더럽히지 않으면 원래는 낚시가 안되는데 낚시꾼들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냥 이게 안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했던 자리는 원래 배가 주인이 있는 자리라가지고 만약에 와서 하시게 된다면 그쪽 반대편에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도 잘 붙기 때문에 나중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쪽 포인트로 다시 일전은 여기서 낚시를 마무리하고 일하러 갑니다 열심히 일해요 메탈도 사고 메탈도 오늘 또 많이 해먹었어요 도즈맹이가 떨어질 때 이렇게 울어버리면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 두 번이나 울어서 합사 이렇게 된강 됐는데 오늘 잘 해가지고 또 메탈 몇 개 좀 구비해놓고 이번에 좀 더 많이 구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해놓고 더 재밌게 한번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